기차를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점프도 가능합니다 작점 작점 가능합니다 자 기차가 오네요 걸꾸로 기차 막아보겠습니다 충격파 준비 가만 간다 나사 이럴수가 이 충격파 하나로 보내버렸어 기차를 이럴수가 진짜 멈춰지네 어 진짜네 죽었어 아저씨 안에서 하나 와 헐크 개쎄 까꿍로봇님 10개 감사드립니다 헐크 개쎄 오 아니 이걸로 그냥 보내버리네 기차를 와 이거 이제 기차가 무겁긴 무겁나보다 계속 내려가는거 보니까 야 헐크 최곤데요 진짜 발로 차버리지 어 헐크 버스보다 쎕니다 와 와 와 와 이거 진짜 개무거운건데 이거 거의 뭐 수백톤 하는거 수십톤 수백톤 하는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있네요 타다로 와 최고입니다 내가 달려만 와도 도망가 사람들이 왜그래요 어 차별하시는거에요 이분들은 안 도망가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이거봐 이분들은 안 도망가잖아 어 지금 왼쪽 밑에 헐크 에너지를 보시면은 어 약간 달아있습니다 조금 저게 아마 기차랑 부딪치면서 단 에너지 같긴 한데 아까전에 차량 폭발하면서 단거나 저 죄송한데 제가 헐크거든요 예 어 내 얼굴 어디갔어 어 저 죄송한데 저 죄송한데 더이상 저를 화나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치십니다 저기요 더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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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어 근데 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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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는건 정말 대박이네요 예 야 이거는 그러면 기차 한대 더 기다려볼까 요번에는 한번 찍기로 막아볼게요 찍기로 대박이다 어 온다 온다 간다 아 아 땡 와 와 이걸로 그냥 찍어 충격파에 탈선했어요 봤어요 방금 탈선하는거 어 방금 뭐 탈선하는거 봤어 어 충격파에 기차를 무슨 근데 정말 신기한게 기차를 기차를 무슨 모드를 따로 깐게 없거든 기차를 원래 기본상태에서의 기차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걸로 아는데 그래서 헐크버스터가 들었을때도 그 계속 어 그 그 버그처럼 들리고 그냥 이렇게 진짜 들리진 않았잖아 어 어 최고네요 진짜 기사가 죽어서 멈춘다고 보기에는 말이 안되는게 탈선을 실제로 해요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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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움직이잖아 이게 이게 움직인다니까 오히려 자동차가 안전해 üssel 트랩 띠 띠 띠